7월 20일 난 12시 앨범 나온다 음 반일 날까? 어머나, 이거... 아! 아, 잘 매워 밉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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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아, 왜 이렇게 사람 통통... 더러워지게 만들지? 미치겠다 맛있겠다 아! 아! 으응! 으응! 밥 먹을 때는 좀 냅둬 응 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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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만 간 거야? 알겠어 으응! 으응! 아이쿠 아이쿠 아우 유액보 어이쿠 아아 뱁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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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먹는 거야 사랑하지 않아,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, 사랑해 빨리 얘기해 사랑해 촬영을 제 뿔 병 주고 약 주냐? 약 고마워, 잘 먹게 잘 먹게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아야! 난 이제 도넛 타임을 즐겨볼까? 뎁혀야지 부티슈 가져와줘 아 진짜 쓰레기냐? 아 나 집 나갈 거야 빵을 왜 뻑뻑하게 만나냐 설거지 하는 거야? 착하네 앞으로 슈퍼마켓에서는 도넛을 사지 않는 걸로 그렇담 내 마지막 희망 맛없을 것 같아 한 입 먹어보겠어 아, 이빨 부러지는데 약가가 맛없기 힘든데 힘먹어야지 국악이니? 잘 먹겠습니다 한 입 우유 그리고 희망 국악이니 찹쌀 그릇 그리고 희망 눈에 뱅 빨리 빼고 가긴 해. 와 덥다. 미니 계곡. 오잉? 오잉? 와 완전 차가워. 야. 딸사랑. 간다구. 일 좀 그만 시키고. 계곡 좀 가게 해주라. 뭐야? 야. 스톱. 어떻게 하면 쉴 수가 있지? 도망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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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. 아아. 안 해. 아아. 아기. 고음. 나무. 귀여워. 구독은 했어요? 매실 팔로웠어요. 호잉.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상큼해. 상큼해! 진짜 되게 여강! 복숭아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이거 너무 크다! 이거 하나 세벼해야겠다 여기 가져온 내실은 여기서 상처나는 공을 다 섞고 갈맹이 특히나 애들만 선별해가지고 빼고로로로로로 약간 박스에 담겨서 순천 내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내실 탄생! 아버님 우리가 이거 딴 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떻게 출고돼요? 여기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다 이제 독립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경매 경매?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매실청이나 그런 거 담글 때 홍매실도 상관없어요? 홍매실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? 홍매가 더 맛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홍매를 더 선호하는데 아 홍매를 더 선호하신다고? 닦아서 먹어볼게요 고꾸야 고꾸야 아 엄청 달아 한 번만 먹어봐 싫어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거 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응 아 맞나 아 맞나 이게 홍매실이지 아 뭘 맛있는 거 이게 끝났습니다 큐 오늘은 뭐 먹지? 왜ramos 먹지? 으이 응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? 아, 오빠.. 이게 피싱대는가 봐 용기가 안 난다 새우자 응? 됐다, 부드러워 한 번 더 해두고 이쪽 어? 이거? 어 먹어봐 이게 지금 막창이 돌렸어야 하는 거? 응 안에는 선지야? 응 근데 여기가 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피 안에 고기도 들어요 완전 맛있어 응 간? 먹어볼까? 이 국물도 진짜 맛있어 어흥 회사는 여러분이 가에 있는 장면이 단톡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양아치냐고 내꺼잖아 아이씨 가서 잠이나 때려야겠구만 아 하나 더 살걸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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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나온다 왜 안 열리나 7월 20일 난 12시 어? 2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